I love you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주 틈 사이로 들리는 heartbeat 너도 나과 해 같은 곳 in everything 스페셜 야야 So special 야야 야야야야 개 목소리 흐르는 물처럼 그 버스로 여행을 떠나려 달려 잘 키워 간다 달려 파티 잼? 뭐야? 파티 잼 소고기 파티 잼 또 이거 안 해주면 석섭하지 이거 바라놔야지 나 목이 신나고 봤잖아 이거지 딱 파티 때는 딱 이렇게 종종이 딱 종종이 이거지 이거 완성됐다 우와, 레년드 어, 좀 늦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늦었어요? 아, 먼저 부장님 앉으십시오 야, 먼저 드세요 아 아 아이고. 또 오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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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리. 바꾸자. 넥탈 좀 퀸 걸 입고 오셨어. 어려 보겠다고. 근데 이거. 본인 오셔가지고 튀지 않게 조심하셔. 아이고 우리 저기. 김인턴도 있네. 김인턴. 한 점 드시죠? 회사생활 어때? 이 정도면 다 익힌 것 같은데? 진짜 몇 초만 있다가 각자. 네. 차장님 이거 고기밥 어떠신가요? 좋아 좋아 좋아. 절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쫄깃쫄깃해. 이게 식감이 1대장이다 이거. 치맛살. 아 예 치맛살이에요? 치맛살 좋아요. 와 맛있다. 오랜만에. 좋구만. 맛있네. 네 꽃당심 2분 남았습니다 손님. 오이. 이거다. 야무지긴 하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 너무 배불러. 아니. 일단 강물 나가서 희청 희청할 바에는 더 먹어야 돼. 아 맞아 든든하게 먹어야 돼. 빨리 낙지하고 싶다. 아니 진짜 잡으면 레전드인데. 실패가 너무 많아 지금. 너무 실패 많이 해가지고 거의 인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잡으면. 아니 내가 그 미끼를 봤는데 그건 내가 봤어. 나에서도 속았어. 너무 왜소가 그거 해. 물고기가 아닌데. 진짜. 내가 물고기였잖아? 아 근데 그건 맞아. 바로 물어 그러면. 무기 먹으니까. 힘이 나. 힘이 나. 와. 모든. 나 그냥. 쏘가리 말고 모든 낚을 수 있을 거야. 낚시로 안 되잖아? 나 들어가서 자고. 신 부장이 구운 고유 한번 먹어볼까? 아 저 이제 부장이에요? 갑자기 생각했어. 갑자기. 하락. 할 때만 올라가. 잘 구웠으니까 부장. 이거 다 가져가요 이거. 오. 맛있어? 아 이게 제일 맛있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다. 야 맛있다. 근데 진짜로. 저 원래 파티였는데 이게 겁나 와전됐네 진짜. 한급식 파티지 이게. 파티 분위기를 생각하고 난 정작을 입고 왔는데 그런 파티가 아니었어. 근데 정작은 맞아. 밖에다 노래방 기기 있었으면 완벽한데. 우선 좀. 애초에 의자에 앉아야 돼. 이런데. 그러니까. 아빠다 의자. 아빠다 의자. 이 자리. 자세가 되는 순간 약간 이렇게 돼. 다들 노래방 갈 거지? 아 가야죠. 2차. 약속 있나? 약속 없지? 아 저 약속. 새벽 낚시 약속. 아 새벽 낚시는 이 사장님. 나도 갈 거야. 사장님이에요? 응.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진급하셨네. 여러 사장님도 있어. 어쩌다 보니 사장님. 어쩌다 사장. 야 이거 진짜 그거 그거다 이제. 원래 이런 건 치우기 전에 해야 돼요. 야 아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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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그리고 그 사장이랑. 이 사우나 누가 보이나. 그지. 오 있어. 마을. 형님 오셔.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운다. 그 얼마나 외로운다. 멀리 있는 그대 생각.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는. 하얀 얼굴 그리울 때.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난 나를.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공문으로 들었어. 자 가자. 와우! 가자! 어? 뮤비 뭐야? 너 어떻게 알아? 얘 이거 좋아해 나 여기 몰라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들었네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하려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렛츠고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외쳤어 노래방 감성이 딱 맞네 그냥 하영아 갑시다 하영아를 끝냅시다 하영이 먼저 한번 봐 예예예예예 다다다 먹고 예예예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신에게 불렀습니다 흑경질 내가 언제 가지나 나머는 나의 연임이라 믿었던 내 생각은 들고 와라꼬 영어로는 거부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말고 아무런 느낌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던 예전에 내 모든 거야 나는 바라보던 일에 속과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감히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나는 그냥 내게 너를 던진 거야 예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 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힘든 게 맘에 가졌던 거야 예예예예예예 불푸른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얹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두고 심했어 해맞던 내 미소가 남긴 사진도 나 그냥 이뎅 l5 후우우우웅 날 잃어버린다 에잇ts 에잇ts 어, 어떻게 해 락캐롬! 락캐롬! 하고 재밌어, 고마워 음식만 치우냐, 음식만 아, 벌써 각 잡네? 벌써 각 잡네 세 명? 세 명?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유아 호흡 소리까지 준비해 놨어, 지금 두 명 두 명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아, 미치겠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형 감사해요 와, 형 너무 고마워 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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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나이스!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와 나와, 빨리 나와야 해 아, 진짜 싫어 다, 라스트 한 명 한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poly чик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콘서트야! 콘서트하는데? 아, 안 돼! 아하! 진짜 싫어! 아! 아하! 아하하! 저, 이거 치울게요! 잠깐, 잠깐! 잠깐! 가위바위보! 이거 치우는 거 설거지랑 이것도 가위바위보! 야! 설거지만 가위바위보! 설거지만 취하면 돼! 자!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가자! 엇 때문에 징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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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you are okay ребята are you up a sock justa a anish 잠깐만 한 명 몰아주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나 구경할래 안 내면 즐거운 가위바위보 빨리 춤 춰 진짜 미쳤다, 형 락시 락시 이겼어 락시 이겼어, 락시 이겼어 야, 나이스다 어, 뭐야 오케이, 빨리 춤 추워야겠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봐봐 이거 다 망했어 나 진짜 항상 이런 거 보자기로 이겼어 야, 우리는 너무 쉽다 쓰레기만 버리면 돼, 쓰레기만 본가에서도 했어 솔직히 이 정도 설거지 집에서 했었다 조용히 하지 아, 선우야 고생해라 오케이, 빨리 치우고 빨리 낚시 가고 그 몸에 낚시 진짜 낚시를 빨리 가야 돼, 지금 끝 수고해라 진짜 가위바위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짜릿함을 그렇게 해요 자 지금 제 계획이 뭐냐면 이거를 아주 기분 좋게 다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그러면 진짜, 진짜 기분 좋겠죠? 그런 짜릿한 성취감 성취감이 있으니까 야, 만발 준비를 해라 전투, 전투 복장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돼 희승이 형, 갈아입어요 뭐를? 아니, 이걸로 못하자는 거야 어, 낚시 저도 편한 걸로 갈아입어야 돼 형, 근데 그 낚시대 그거 다 실 그거 해야 될 거에요? 어, 그거 이따 가서 하면 돼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진짜 운명인가 봐 그냥, 오히려 좋지 뭐 오히려 좋아요 설거지를 평소에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뜻이 있겠지 뭐 난 한 곡 더 뽑아야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어이 진지하게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뭔 노래예요?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혼놀이 사는 어린 종료 친구 푸른 파도 마시려 마시네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양이란다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호호한 일만친구야 제목은 뭐예요? 영일만친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제이크 빨리 와라! 선우야 잡아올게 내일 아침 잡아온다 이거 진짜 안 잡히는데 계속하네 대단하다 형 그 뉴 낚싯대가 뭐예요? 이거요?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네 이거 달려있는 이거랑 이거 너무 크죠? 이거 너무 커요 이걸로 4개 사잖아요 제일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 물고기 담는 통도 하나 근데 요즘에 좀 철 지금은 시계 시계는 작전기 네네 저녁까지 몇 시간 했는데 입질이 한 번 근데 이게 소바리가 야잉성이라 대부분 밤에 늦은 저녁부터 온라인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까지 오늘이다 진짜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갔다 이번에 진짜 무조건 잡는다 이 정도 준비하면 이제 되겠지 준비는 끝났다 가보자고 잡기 전까지 안 올 거예요 너무 데이잡인데 이거? 매일 잡을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한 시간 있다 돌아오고 레츠 고 우리 진짜 한 건 해보자 얘들아 오케이 여기에다가 담아요 여기에다가 담아요 각자 몇 마리씩 잡을까? 나는 저 세 마리 나는 겸손하게 네 마리 오케이 몇 번 올라갔다 우리 약간 뭔가 큰일 하러 가는 거 같아서 기분 좋다 배워들 있어요 배워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물고기 못 잡으면 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야 우리 진짜 불량 없어 하루 종일 뭐 낚시만 해가지고 야 낚시는 제일 많이 했어 야 여기 지금 우리 때문에 카메라 감독님만 다섯 명이야 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이거는 그런 메시지야 이거 내가 먼저 잡는다 카메라 감독님들 고생하셨으니까 멘트라도 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라도 불량 뽑아야 될까? 도량이 없어 우리 네 낚시즈가 왔습니다 현도 이제 추가 멤버 추가 멤버 저희가 멤버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라서 성은 씨를 추가 멤버로 활짝 대기했습니다 와 와 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활동이 왕성이야 지금 오케이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꼭 잡는다 오케이 꼭 잡는다 오늘 꼭 잡아야 돼요 파이팅 자 우리가 배운 걸 잘 활용해서 산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예 자 여기다 야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야 이거 백포 잡힌다 이거 야 놓쳤어 방금 거짓말 아 진짜 놓쳤어 놓쳤어 거짓말 입질 와서 당겼는데 놓쳐서 들어갔어 하나 진짜요? 어 야 무조건 잡는다 놓쳤다고? 아 실수했다 있긴 있는가 보네 근데 희대야 별 진짜 많다요? 와 어두우니까 희승이 형 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스팟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여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아저씨들이 다 잡아갔어 일단 뭐야 봐봐 정비 정비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희승이 형 어? 우린 잡을 때까지 가 있어야죠 근데 입질이라도 오냐? 몰라 나는 그냥 물살 입질조차도 오네 그냥 물살인 거 같아 물살 근데 이 물고기가 진짜 있는 게 맞나? 이쪽도 아무것도 없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없을 거 같은 느낌이야 아니면 저 뒤쪽 가서 해볼래? 뒤쪽 가서 해볼래? 어디요? 저기 아래쪽 가서 저기 아래쪽 안 되고 저 위쪽 가서 해볼래? 위쪽으로 가볼래? 아래쪽으로 계속 해볼래? 저희 절대 안 위쪽에 좀만 더 가볼래? 오케이 위쪽으로 가면 얕은 데로 가서 걸어가자 저 물고기 있나? 굳이가 보인다 그래도 빨리 했네 오케이 진짜 끝 아 아이스크림 먹겠다 민트 초코를 맛있게 냠냠쩝쩝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운명이었나 봐 진짜 와 민트 초코 너무 맛있었다 와 민트 초코 너무 맛있어 아 원래 씻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탁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 야이 어 뭐야 다 했어요? 설거지? 호호 빠르구만 어 토끼 없어? 아니요 저 아직 안 갔어요 희생님 같이 가자 했는데 루어 하느라 베라는 먹어줘야지 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 여기서 마지막 밤을 즐겨야 되는데 마지막 밤이 원래 제일 어지러움 맞아요 봐봐 지금 이 꼴을 적혀있냐 통성 괜히 했다 아 내 숙소 간다 그 생각하니까 여기가 좀 좋은데 그렇긴 해 오케이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오! 설아 다수기 다수기 다수기야? 야 이거라도 구워 먹을래? 다수기 먹을 수 있나? 오 있다 있다 물고기 있는데? 큰 거 있어? 아니 작은 거 있어요 있는데 사고 안 나게 조심해라 얘들아 네네네 저 거기 위에서 해야 되겠다 그 돌 아 저거? 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죽겠다 죽겠다 쟤 어떻게 해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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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야 어떻게 희생이 형이 말하자마자 이거 쓰지 마세요 야 불럭 뽑았다 야 불럭 뽑았다 이거 불럭 뽑았다 야 이거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데 한번 볼게 나는 손으로 접는다 너무 느낌 없는데? 나 갈래 너무 아까 넘어져가지고 너무 추워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아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당연히 도망갈 거 같아 뭐래? 이렇게 다 해 찍고 다니는 나한테 도망가겠다 왜 자꾸 너를 무꽁이랑 비교하는데 잡기 전까지 안 돌아간다며 아까 그 자 아까 우리 비장했던 그 모습이랑 너무 지금 너무 너무 반대인데 야 애들 뭔가 잡는 시던데? 진짜요? 진짜요? 원래 그래? 뭐야? 카메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네 소리 들렸네 방금 움직여!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보니까 아이렌드 틀리는 거 같아 오! 그지? 아이렌드? 진짜 마이크 젖은 거 같은데 이거 잡기 잡기 잡기는 뭐 진짜 희망도 이따 2천도 2천도 물고기 한 마디 자 희망도 진짜 맛있어 다행히 보다 잘 안kee 물고기 이렇게 그렇게 잘 안가워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움직여? 네. 안돼! 기절. 카메라가 뭐야? 전래절래 하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러 와. 안 일어나. 지금 아침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방법이 짱인 것 같더라고요. 귀여워. 좋아. 아우. 짐을 쏴야 되나 이제? 저 이제 나가야겠네요. 파이팅. 파이팅. 갑시다. 소가리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볼 수 있어? 다음에 오면 넌 죽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소가리의 소자도 못 봤다. 우리가 살려준 거지. 그치. 다 준 거예요 저희가. 봐줬다. 솔직히 많이 봐줬다. 진짜 많이 봐줬지. 제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진짜 3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낸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되게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노래방도 재밌었어. 되게 기회하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한 모기 잡는 거 하나하나 재밌었고 가위바위보 해서 회거지 하는 그런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고 패러글라이딩도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ATB. ATB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고생이었지만 뭐 나랑 뿌듯했다. 제 팀 안에서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제이 형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이 카레 해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 정성이 확실히 맛에 느껴졌습니다. 제이가 고맙다. 그래. 현생 속에 지치신 엔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들 친구들끼리 여행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행처럼 되게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여행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한 거요? 낚시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잡으면 제가 레전드야.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잡아야 돼 한 마리라도. 잡기 전까지 안 올 거예요. 너무 데이자븐데 이거? 왔어! 아 방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진짜 진짜 너무 느낌 없는데? 나 갈래.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물거기가 없는 거예요. 더 귀엽고 또 저게 갔네 갔어. 아유. 아유. 잡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가는 거예요? 한번 잡았으면 몰라. 혹시 어떤 매력이 있어요? 잡아야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근데 약간 잡을 것 같은 희망감. 그러면 쏘가리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운경이.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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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살리지도 못할 걸 왜 제가 던져가지고.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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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